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박서진의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 KR블록의 247입니다 TV조선 미스터로또 60회가 8월 2일에 방송되며 이번 특집은 조선트롯 실록으로 꾸며집니다 이번 회사에서는 포도청팀과 성균관팀으로 나뉘어 역대급 빅매출을 벌일 예정입니다 성균관팀에는 박서진, 안성훈, 최선은 김용필, 송민준이 속해 있으며 포도청팀에는 진해성, 박성훈, 진욱, 박지현, 나상도가 포함됩니다 조선트롯 실록 특집에는 트롯계의 BTS라 불리는 진성과 트롯여제 한혜진이 스페셜 용병으로 출연합니다 포도청팀의 용병으로는 진성이 청장으로 출격하고 성균관팀의 용병으로는 한혜진이 대사성으로 출격하여 객석의 열광의 도간으로 만들 것입니다 진성, 한혜진 두레전드는 등장과 함께 서로를 향한 거침없는 디스전을 이어가 눈길을 끈다 두 사람은 첫인상이 안 좋았다라는 깜짝 고백에 이어 지식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필터링 없는 디스전으로 현장의 긴장감을 더욱 뜨겁게 달군다 특히 가수 박서진의 활약이 이번 특집에 큰 관심사입니다 박서진은 최수호와 함께 한혜진의 너는 내 남자를 불러 스페셜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는 박서진과 최수호의 특별한 협업 무대로 두 사람의 조화로운 무대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서진 가수님은 이번 방송에서 두 곡을 부를 예정입니다 두 번째 곡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박서진의 탁월한 가창력과 감동적인 무대가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서진은 트롯 가수로서의 탁월한 실력과 무대 매너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는 항상 다채로운 매력으로 가득 차 있으며 특히 그의 강렬한 음색과 열정적인 퍼포먼스는 관객들을 매료시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어떤 노래로 감동을 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조선 트롯 칠럭 특집의 예고 편에서는 박서진의 다양한 모습이 담겨 있어 흥미로운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그의 무대 의상인 꽉김 청바지는 그의 세련된 스타일을 더욱 돋보이게 하며 거리에서 펼치는 그의 퍼포먼스는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입니다 박서진의 이번 방송에서의 활약은 그가 왜 트롯계에서 왕자라 불리는지 다시 한번 입증할 것입니다 그의 무대를 본방사수하며 응원하는 팬들은 그의 탁월한 실력과 매력에 다시 한번 반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TV조선 미스터로 또 60회의 조선 트롯 칠럭 특집은 박서진의 무대와 스페셜 무대로 가득 찬 다채로운 회차가 될 것입니다 그의 뛰어난 무대와 함께 다른 출연자들의 활약도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시청자들은 이번 회차를 통해 트롯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될 것이며 박서진의 무대에 큰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본방사수를 통해 박서진과 성균관 팀을 응원하며 그가 선사의 감동적인 무대를 기대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